설 심술 안녕하십니까 설득 박사 김현석입니다. 설득의 심리기술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설득이 어려운 것은 거절땅이 어렵죠. 거절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건 또 설득이 아닌 거고요. 또 거절의 강도가 셀수록 양이 많을수록 보람도 있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도 그래요. 만나자면 나오고 먹자면 먹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애인은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걸 밀당이라고 그러죠. 적당한 밀당이 있어야 또 우리 재미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적당한 거절이 있어야 또 설득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듯이 설득과 거절은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거절의 강도가 세다는 것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험으로 예를 들면 실손보험이 있고 또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거절을 많이 나가죠? 예 종신보험이겠죠. 실손보험은 고객들이 먼저 알아서 찾는 보험입니다. 어떤 게 수당이 높죠? 당연히 종신보험이 수당이 엄청 높죠. 거절을 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지만 또 보람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거절을 되게 많이 당해요. 김효석 박사는 설득 박사니까 말이야 다 될 것 같지요. 아휴 아니 신도 거절당하잖아요. 아니 뭐 우리 다 예수님 믿고 다 부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인간이 당연히 거절을 당해요. 저도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저는 거절당했을 때 회복을 좀 빨리 한다는 겁니다. 저도 기분 나쁘고요. 저도 짜증이 나고요. 저도 슬픕니다. 그런데 금방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또 당연히 똑같은 상황에서 저는 거절될 확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요. 노력하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강의를 갈 때 제가 강의장 갈 때요. 설득 박사 그러니까 아휴 저 사람 뭐 지가 얼마나 설득을 잘한다고 그럴 때 아예 저는 그냥 대놓고 먼저 거절을 당하고 시작해요. 그렇게도 호감을 받더라고요. 제가 뭐 명강사고 영업할 때마다 1등 했고 하기도 있고 이러지만 저도 거절을 당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번 거절을 당해보겠습니다. 하면 뭐지? 하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물건을 팝니다. 거절을 당하려면 실제 상황이 되잖아요. 상대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강의장에 있는 분들이 뭘 사려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저한테 강의를 들어왔는데 저는 여기서 물건을 팔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설득을 배우려고 왔잖아요. 저한테 설득당하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차피 설득을 한번 해보는데 저도 100%가 아니라는 건 거죠. 신이 아니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나는 어떤 것 때문에 김효석 박사를 거절했을까?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의장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제가 물건을 팔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0분 중에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러면 어떤 분들은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 하신 겁니다. 실제로 저는 많이 해보는데요. 안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통계를 내봤어요. 어떤 심정적 통계인데 10분 가운데 저는 2분 사시더라고요. 8분이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분이 사신다는 거죠. 저도 신기합니다. 그분들이 왜 사는지. 그분들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귀인이라고. 귀가 얇은 사람. 제가 잘 팔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한 10에서 20% 정도까지 귀가 좀 얇은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그분들은 남의 말도 잘 들어주고 또 설득도 잘 당하고 이렇게 물건도 잘 사주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귀가 얇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하실까요? 고집이 센 사람들. 설득 잘 안 되는 분들이 영업을 잘할까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왜? 본인이 설득당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설득할 수 있어요. 오늘 강의장에서 물건을 안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생각하고 물건을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억지로 사실 필요는 없어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한번 팔아볼게요. 팔아볼게요. 여러분 이비룩과 의사 선생님이요 집에서 귀를 파라 그러나요? 파지 말라 그러나요? 네 파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파지 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잘못하면 다칩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파지 말라고 합니다. 굳이 또 안 파도 잘 때 이렇게 귀지가 나올 수도 있대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자신있게 외칩니다. 귀끄만 파도 귀끄만 파도 귀끄만 파도 집에서 파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가지 말라는 걸 제가 왜 하라고 할까요? 저는 귀밥 파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스킨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다 나면 그것마저 안 하면 가족끼들이 스킨십 할게 별로 없습니다. 원숭이들은 끊임없이 서로의 토를 걸러주면서 스킨십을 합니다. 우리 인간도 스킨십을 해야 돼요. 특히 가족끼리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귀 파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벅지에 베고 눕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죠. 채취도 맞게 되죠. 그러면서 추억을 남깁니다. 저도 아내가 귀 파줄 때 보면 옛날에 엄마가 귀 파줄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귀를 만져주면 졸립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떤 일 벌어집니까? 아! 놀립니다. 왜? 찌르니까. 안 보여서. 어느 부모가 일부러 찌르니까. 안 보여서 찌른 거죠. 그걸 대비해서 제가 아름다운 스킨십만 할 수 있는 귀개를 갖고 왔습니다. 기대하세요. 특허 받은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귀개입니다. 귀개입니다.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와요. 이거 귓구멍으로 볼까요? 귓구멍이 확 흘리면서 터널에 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는데 어떤 부모가 아무데나 찌릅니까? 이제는 살살살살살살살 안전하게 귓반만 팔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건 이게 분리됩니다. 아이들, 유아들은 귓구멍이 작기 때문에 이걸 갈아 끼시면 되거든요. 갈아 끼면 아이들도 팔 수 있고요. 파다운 부서지죠? 덜지 마세요. 집 깨주고까지 3정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3개를 더 드리니까 자꾸 잊어먹는다고 해서 이걸 밑에 보관함을 만들었어요. 여기다 보관하시면 나중에 찾을 수 있겠죠? 어? 뭐가 됐습니까? 후레시가 됐습니다. 장로 밑에 떨어진 동전 장난감. 이걸로 다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이유였어요. 이게 바로 LED 램프입니다. LED의 수명은 무려 3만 시간을 갑니다. 아니 집에서 귓구멍을 3만 시간 팔지겠습니까? 이거 고장날려면요. 매일 3시간씩 30년을 귓밥만 파야 돼요.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또 배터리도 갈아 끼게 되겠습니다. 배터리를 갈아 끼시면 3대를 물렸습니다. 이 엄청난 귓구멍을 약국에서 지금 3천 원 받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3일 전에 어떤 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야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 짧은 시간에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했습니다. 850원에 파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시라고 했어요. 왜? 배송비가 2천5명이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의장에서 손을 두시면 제가 천월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오늘 20분 계신데 제가 지금 보니까 5개밖에 없어요. 5분밖에 구입을 못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5명만 사십니다. 만약에 늦게 손 드시잖아요. 그분은 못 사시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평생 귀법할 때마다 제 생각납니다. 빨리 드셔야 돼요. 구입하셔서 집에 가셔서 후레쉬 기능으로 장로 밑과 소파 밑만 찾아서 동전 500원짜리 2개만 찾아도 본전 찾는 겁니다. 지금부터 손 넣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신기하게도 강의장에서는요. 사람들이 부쩍 손을 듭니다.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물론 한 개도 못 판 적도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저도 이렇게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십니까? 마음 속으로는 사고 싶은 생각이 불쑥 불쑥 올라왔죠? 전 그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사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 여기 주소 제가 OBM몰이라는 걸 아는데 거기 주문해 주세요. 그럼 특별하게 1 플러스 1 하나 사시면 하나 더 5개 사시면 5개 더 10개 사시면 10개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치네. 괜찮아요.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많이 주문하지 마세요. OBM몰에 들어오시면 귀에게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아니면 또 사고 싶으신데 택배비 거시정되시니까 제가 이렇게 보답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자, 4명의 거절을 당하면 한 명은 만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거절을 당했어요.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괜찮아. 다음에 보완하면 되지. 음, 내가 부족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도전하신다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미션 또 드릴게요. 최근에 거절당했던 생각을 좀 떠올려 보세요. 좀 짜증이 나시죠? 음, 그래요.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먹지 마시고요. 짜증이 나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 그래. 최근에 거절당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거절당한 거지? 왜 저를 거절당했을까? 라는 부분을 보완을 한다면 그거는 교훈이 될 수 있죠? 그런 거절 사례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